가수 이효리가 kbs e tv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 다음 시즌 mc가 됐다. 18위 소속사 안테나 관계자는 이효리가 더 시즌즈 새 mc를 맡았다고 밝혔다. 아직 새 시즌 이름은 미정이고 녹화나 방송 시기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. 더 시즌즈는 kbs가 처음 도전하는 시즌즈의 음악 토크쇼다. 지난 2에서 4월 가수 박재범을 mc로 한 박재범이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5에서 8월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이 진행한 최정훈의 이 밤의 공원 9월부터 이달까지 혼성 듀오 악뮤가 이 mc로 나선 악뮤의 온하로 밤이 이어지고 있다. 이효리는 지난 2012년 가수 정재영과 함께 sbs tv 음악 프로그램 정재영 이효리의 u&i를 진행했다. 그녀가 음악 프로 단독 mc로 나서는 것은 더 시즌즈가 처음이다. 지난 10월 이효리는 6년 만에 신곡 후디의 반바지를 발표했다. 악뮤의 온하로 밤의 게스트로 출연했다.